자율전공학과 인원이 거의 5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학교의 관리나 제도가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많은 수의 자율전공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없는 것인지 또한 정원이 늘어나면서 자율전공과 다른 학생들, 다른 학과 간의 갈등 그리고 자율전공학생들의 전공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2015년도 제2학기 2차 교학협대 소정국 교무처장은 홍익대학교의 앞으로의 자율전공 운영 방침은 홍익대학교 자체만의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자율전공 모델이 크게 서울대학교 모델이 있고 연세대학교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지금까지 모델들이 있었던 것은 로스쿨이 생기면서 법대 인원이 없어지고 그 인원들을 자율전공으로 돌리면서 자율전공 자체의 커리큘럼을 갖고 자율전공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 자율전공은 시작 자체가 달라서 우리 학교 자율전공은 각과의 인원을 일정 부분씩 일정 비율로 프로테이지를 떼서 자율전공 인원을 만들고 그 인원들을 모집한 다음에 그 인원들이 가고 싶은 학과를 전공 진입을 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학교의 자율전공 모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율전공 자체만의 정책을 편다는 게 조금 이상한 게 자율전공 학생들이 와서 결국 우리 학교의 자율전공은 전공 진입을 목표로 하는 자율전공이라서 자율전공만의 다른 정책은 따로는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히려 우려하는 것들은 자율전공 학생들이 대부분 경영학과로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소수가의 존폐 위기가 오히려 더 걱정이라서 만약에 자율전공을 하게 되면 다른 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자율전공 다른 학교들 자율전공도 대부분 경영학과로 혹은 경제학과로 이제 학과 진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 인원만 방대해지다 보니까 그 인원 비율을 둬가지고 전공 진입을 막게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소수가의 존폐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저희도 들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자율전공 학생들이 전공 진입 후에 기존 이제 전공이 있는 학생들이랑 충돌이 좀 많았다는 얘기는 저희도 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각 단과대학 및 각과 회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인데 그런데 이제 또 총학생회가 단과대학이나 학과 학생회들을 이제 지도하거나 계도하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라 저렇게 해라 라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래도 전체와 홍익대학교 전체의 협의체로서 이제 각과 각 단대 회장들 학생회들 간에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잘 해겨나갈 수 있게 차별하거나 이렇게 뭐 자리를 안 준다든지 뭐 대놓고 냉소적으로 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라고 어떻게 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율전공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전공 학생들이 저희가 있는 과로 각기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각 있는 학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학교 자율전공의 모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자율전공 학생들이 학과 진입을 하려고 하면 그 학과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게 충분치 않아서 어려운 경험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올해 초에도 자율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단대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율전공 예비대학 때 전공 설명회 같은 걸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각 단대마다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걸로 이제 모든 자율전공 학생들의 의문을 해소하기는 힘든 점이 있었죠. 이거를 좀 더 자율전공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이거를 학생회나 혹은 교수님들 초빙을 통해서 전공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들 그러니까 모든 자율전공 학생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330명을 모아놓고 건축, 경영, 경제, 공대, 문대, 사대, 법대 다 와서 설명하다 보면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예를 들면 건축이면 건축대로 진입하려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번씩 강연회를 갖고 또 경영이면 경영대를 진입하려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번씩 강연회를 갖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공 진입에 대한 모든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자율전공 학생들이랑 그리고 각 단과대 그리고 과 회장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경영학과로의 편중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율전공 학생들이 미술대학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성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영학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다 초수과의 존폐위기 그런 이유로 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부담감이 늘어나진 않을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기자님이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전공 진입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부담감이 많다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 부담감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한테 자율전공 사실 자율전공 학생들이 미술대학 이런데 진입을 하려고 한다면 한 학기 동안 과에 수업을 수강을 하고 만약에 진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학과로의 진입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제가 만약에 자기가 진입하려고 했던 그 학과를 진입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어떻게 그 다음 학기를 꾸려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만약에 경영학과를 진입하는 거에 제한을 둔다면 같은 지금 경영학과에 진입하려고 학생들이 같은 고민을 더 겪게 될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 코터를 둔다는 것은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제 많은 다 그쪽으로 편중될 걸 우려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학교의 자율전공 모델들이 대부분 다 실패하고 그 인원들이 쪼개져서 각 과로 들어가서 자율전공들이 지금 없어지는 추세이니까 다른 학교들이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기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고려해서 이제 정책들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려했던 건 소수과의 전폐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또 자율전공 학교들 입장에서 생각 못한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